오늘은 감성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직석카메라 폴랄로이드고를 소개해요 아빠!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없을까? 84년 전 폴랄로이드 창립자 에드윈랜드 박사의 딸이 물어본 질문이 모티브가 되어 직석카메라가 탄생했다고 해요 또 2009년 파산하였던 회사를 매니아층이 계속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임파서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수하고 지켰기에 지금의 폴랄로이드가 있을 수 있었죠 유니들도 폴랄로이드의 멋진 마니아가 되어주세요 세계 유일하게 남은 아날로그 갬성 직석카메라 폴랄로이드의 매력이란 폴랄로이드 중에서도 이 폴랄로이드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직석카메라래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귀염뽀짝한 카메라예요 242g의 가벼운 무게감까지 제가 아끼는 키링도 달아봤어요 카메라 안에 귀여운 이모지 스티커도 있어서 다꾸왕 여행윤에겐 그저 행복해요 필름에는 이렇게 양면 스티커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든 촬영한 필름도 붙일 수 있지요 빛바랜 이중노출 기능부터 셀카용 거울이 있어서 셀피 타이머로 셀피까지 촬영한 필름 아날로그도 좋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핸드폰을 저장하고 싶다면 폴랄로이드 앱 속에 스킨 기능을 사용해봐요 폴랄로이드를 구매할 때는 꼭 한국 공식 파트너 두릭스를 확인해주세요 두릭스는 폴랄로이드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며 오직 포토앤아트에서만 폴랄로이드 정품 등록 혜택 AS가 가능해요 해외 직구나 병행 수입 제품을 구입하면 AS를 받지 못하니 꼭꼭꼭 주의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즉석 카메라 폴랄로이드 고!